목성의 위성에 생명체가 살 수 있는지 조사할 미항공우주국, 나사의 무인탐사선 유로파 클리퍼가 발사됐습니다. 이 탐사선은 오는 2030년부터 목성의 위성 주변을 근접 비행하며 생명체 존재 가능성을 면밀하게 조사할 예정입니다. 김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4, 3, 2, 1, ignition and lift off! 미 항공우주국 나사의 무인탐사선 유로파 클리퍼가 힘차게 발사들을 출발해 목성을 향한 긴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우리 시간 오늘 새벽, 미국 케네디 우주센터에서 발사된 탐사선은 로켓과 분리 후 자체 비행을 시작했고 도시내도 성공했습니다. 이후 화성과 지구 주위를 돌며 서서히 속도를 높여 5년 반 동안 약 29억 킬로미터를 날아가 오늘 2030년 4월 목성 궤도에 진입할 예정입니다. 먼 거리 항해를 위해 태양광 패널 크기만 30미터가 넘는 등 나사의 역대 행성 탐사선 중 최대 크기를 자랑합니다. 유로파 클리퍼의 핵심 임무는 목성의 위성 유로파가 생명체가 살 수 있는 조건을 갖췄는지 자세히 살피는 것. 가장 가까이 갈 수 있는 거리인 표면 위 25km 고도에서 근접 비행하며 위성의 거의 전체를 스캔해 지도화할 계획입니다. 과학자들은 유로파 표면에 두꺼운 얼음층 아래에 염도가 있는 바다가 존재해 생명체가 서식할 만한 환경을 갖췄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특히 생명체의 필수 구성 요소인 유기 화합물이 존재할 수 있다고 보고 있어 유로파 클리퍼가 지구 밖 생명체 탐사에 새로운 장을 열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김지영입니다. immunanels 김지영 84 박정링 김지영 육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